안녕하세요. 문화유산 해설사의 이은경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 지금 해와문에서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 말바위 안내소에서 두 번째 스탬프 찍고 숙정문 갔다가 상의문까지 약 5km 정도 되는데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고도가 342m까지 올라가니까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시는 거 보니까 다른 시기에 팀들보다 훨씬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해와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문은 저 도로 동소문로에 잘려서 이렇게 원래 위치가 아닌 곳에 이전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옛날 해와문 사진이에요. 이거를 보면 언덕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언덕이 바로 이 옆에 도로였고요. 이 도로 낼 때 일제가 이 도로를 뚫으면서 그냥 저 밑에 있는 평지하고 똑같이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문을 이전했을 때는 그래도 옛날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언덕 위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안에는 지난주에 갔다 오셨고 지금 밖으로 성벽 밖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게 해서 곡선으로 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안쪽이 넓은 마당을 가진 옛 서울시장 공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장 공관은요.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를 짓고 거기서 최고 높은 총독의 관절을 지금의 청와대 자리. 거기가 총독 관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이 이제 도시를 나눌 때 가장 특별시에 해당하는 건 경성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성부에 부장이 살던 공관으로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면서 대법원장 공관으로 쓰다가 20년 동안 서울시장 공관으로 거의 40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없애자. 아니다 이것도 흑역사지만 우리의 역사니 남겨둬서 뭔가를 활용하자 해서 지금 해와동 한양도성 전시안내 센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성벽을 보실 수가 없고 또 점점 가면은 성벽이 있긴 있는데 지금 펜스 쳐놔서 못 보는 거고 성벽이 완전히 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구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시 나오는 구간까지 좀 골목길을 가러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볼륨을 켜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기 하얀 펜스 쳐놓은 데까지가 서울시장 공관이고요. 그 옆은 지금 빌라의 축대로 성벽에 성돌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거 딱 성돌을 보니까 아 이거 어느 시대 거구나 세종 때 거구나 아실 수 있죠. 그나마 여기까지는 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들 안쪽에 성돌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집들이 지어지면서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 겁니다. 한양도성은요 올 때마다 계속 모습이 변합니다. 그 도성벽은 그대로 있지만 보수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이렇게 멸실 구간에서는 더 더욱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제에서 저 교회 밑으로 해서 또 어디론가 숨어버렸죠. 계속 흔적을 찾아 다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벽이고요. 여기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성북동이에요. 성북동이고요. 그러면 이 성북동에서 집을 지으면 앞을 보고 지으면 당연히 북향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학교는요. 경신중고등학교예요. 여기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제 지금 경신중고등학교에서 길을 건너서 이 앞으로 가셔야 성벽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밑에 이렇게 도성길이다라는 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여기 여기 조금 빨간색 보이죠. 이게 그거였는데 여기 보수공사를 하면서 다시 그걸 칠해놓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경신중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저 학교의 담장에 조금이라도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여기 서울과학고등학교고요. 그 옆에 서울국제고등학교입니다. 이쪽으로는 성벽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저 성북동 일대가요. 우리도 지금 보고서 옛날에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이곳을 많이 탐내면서 많은 귀족들이나 아니면 귀족이 아니었는데 돈을 왕창 벌어서 별장을 짓거나 하면 이 성북동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냥 별장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문화재를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서 그 문화재를 지킨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간송이라는 호를 쓰시는 전형필이라는 분인데 민족사학을 또 지키기 위해서 보성고등학교를 인수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이 전재산을 털어 모은 우리 문화유산을 뭔가 전시를 할 보관을 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1938년에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사립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아들 때 손자 때까지 손자가 관장으로 있는 간송미술관인데요. 저기 숲속에 하얀 건물 간송미술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는 백악산이요. 39년 동안 여기를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 김신조가 내려온 루트가 지금 보이는 저 뒷산이 저 뒤로 저기 뾰족하게 바위 봉우리 하나 보이시죠? 거기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에서 이 백악산까지가 쭉 줄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북한산에서 더 뒤로 가면 도봉산 도봉산에서 좀 더 뒤로 가면 연천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줄기를 따라 쭈루룩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악산과 북한산 사이에 꼭 지금은 우리가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하는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것들이 그 산길을 차단해서 몰래 몰래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북적 마을로 나가는 암문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위에 문루가 보이지 않죠. 문루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문을 암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문이라고 하는데 이 암문이 곳곳에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현대에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밖에 있는 동네에서도 여기 편하게 올라올 수 있게 그런 걸 좀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마을 이름을 보니까 북적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동으로는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이고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완만하게 올라왔잖아요. 마치 용이 누워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와룡입니다. 그래서 이 와룡공원 이 계단 하나 더 넘어가면 와룡공원 정자가 하나 있고요. 그 정자에서 바로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와요. 성균관대학교 아시죠? 성균관대학교 그 꼭대기 끝까지 올라가면 와룡공원으로 그래서 와룡공원에서 내려가면 성균관 창경궁 그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북적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도성이 18.6km로 쌓였어요. 그리고 이 도성이 수도를 정하는 경계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왕성이 있고요. 대부분 고관대작들의 관청이 있고요. 그 관청에 근무를 늘 하는 관리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성 밑에 심리다 해가지고 이 성저심리는 주로 도성 안에서 필요로 하는 뗄감 옷감 농사 이런 것들을 짓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적 마을은 뭘 많이 공급했냐면요. 표백해가지고 옷감을 표백해가지고 된장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먹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북적북적 되며 살았다. 그래서 북적 마을이에요. 영도전이 한양도성을 완성하고 나서 아 도성 안에 이렇게 철옹성 같은 게 만들어져서 정말 뿌듯하고 이걸 따라 걸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노래를 한 시도 있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순성을 한 바퀴 하면서 아 내가 장원 급제하여 저 도성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순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체성과 여장 사이에 뭔가 없어요. 뭔가 없는데 나중에 혹시 수원화성을 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시더라도 아 체성과 여장 사이에 작은 지붕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눈 딱 감으면 눈썹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미석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미석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물이 침투하면 배 불 안에 있는 흙이 불어서요. 안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 그게 얼면 팽창해서 그러면서 배불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 성벽 바로 안쪽에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길을 더 바깥으로 둘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러놀 때 이왕이면 보기 좋게 자연과 어우러지게 담을 만들어놨어요. 이 담을 취병이라고 합니다. 부촌들이 자리 잡은 성북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평창동, 가회동 이런 데처럼 대표적인 부촌인데요. 그중에 맨 왼쪽에 엄청 큰 기와집 건물 하나 보이죠. 저게 삼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각은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 때 요정정치 많이 얘기하잖아요. 1972년에 만들어져서 저기서 칠산 안북 공동성명의 대표들이 만찬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멀리 밑에 성북동이 보이고 여기가 저 뒤에 가위 봉울이 하나 보이시죠? 군부대에 있는 거 뒤쪽으로 저희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팔각정 보이죠? 저희가 북악 스카이웨이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에서 오는 이 백악산으로 넘어오는 길을 중간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든 겁니다. 저 북한산에서도 이렇게 넘어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산줄기 밑으로 내려서 멀리 보면 멀리 수락산, 부람산 이렇게 보이죠? 저기가 이제 지금의 서울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따라 쭉 걸으면 눈에 보이는 여기 산들이 쭉 둘러져 있어요. 이 서울이 얼마나 산 다른 도시들은 다 평지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하는 데들은 다 평지인데 우리나라는 그 산을 뺑 둘러 있고 그 산이 만들어준 평지로 내려와서 분지에 분지에 만들어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바로 이 한양이었고 지금의 서울이게 되겠습니다. 이 안내소는 우리 지금 이쪽으로 가실 건데요. 여기로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 오면 말바위가 있습니다. 진짜 말바위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따로 들르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이걸 왜 말바위냐. 말을 매놨다 그래서 말바위라는 설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 타고 와서 매놨다 그랬죠.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끝말자를 써서 부각산에서 내려온 봉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하나 삐죽 솟았다. 그래서 끝에 있는 봉우리다. 그래서 말바위라는 설도 있습니다. 안내소 전망대는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가 가는 순성길은 이 방향입니다. 순성길에 포함이 안 되는 거군요. 말바위가 있는 거군요. 네. 저쪽으로 내려가면 삼천공원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폐차를 받아야 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없어졌네요. 풍요일이 바뀌니까 괜찮은데요. 여기서 스탬프 찍으세요. 숙정문 자리에 찍으세요. 숙정문 자리에. 다 하셨으면 가시겠습니다. 네. 일부러 모세 벗었어요 지금. 여기 이게 백악산이라 치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여기 아직 끝에 안 왔고 여기쯤 왔어요. 여기쯤. 여기쯤 왔고요. 여기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능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도성길은.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지금 이번에 개방했다는 삼청동 안내서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골짜기 길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청와대는 안 보여요. 왜? 청와대는 이쪽 골짜기에 있거든요. 이쪽 골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와도 청와대가 보이지는 않고 계속 아까 우리 북쪽 골짜기 조금 맛보셨죠. 북악산.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계속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면 이제 여기 숙정문이에요. 나가보실게요. 여기는 천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까 회화문 보신 분들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제 숙정문을 통해서 성벽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나와서 봤더니 이 숙정문 천장에는 어머 그림이 없더라. 다른 문들은 그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숙정문은 우리 실제로 통행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북악산 한가운데 산 속에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성을 만들면서 동대문 있고 남대문 있고 서대문 있는데 북쪽의 문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북대문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북쪽의 정문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낸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정문이 저 위에 다른 점을 발견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판이 어때요? 한자는 어느 쪽부터 써야 돼요? 오른쪽부터 써야 되죠. 오른쪽부터 써야 되는데 왼쪽부터 써있네? 그 밑에 여장을 보니 벽돌로 돼있네? 이런 건 다르죠. 그래서 이 문루가 따로 없었던 저 위에 저렇게 지붕을 지은 걸 문루라고 그랬죠. 문 위에다 누각을 지었다. 그래서 문루라고 하는데 이 문루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통행도 안 하는 문이니까 따로 문루를 두지 않았는데요. 특히 1, 2, 1 사태 이후로 이 숙 백악구간 여기를 대대적으로 복원을 하죠. 그러면서 문루를 지었어요. 1970년대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거를 직접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어요. 친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왼쪽부터인데 왼쪽부터 쓰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왼쪽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숙정문이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통행이 없는 지역이고 더구나 또 통행 금지를 시켰던 지역이다 보니까 훼손, 멸실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벽이 온전히 보존돼 있어요. 성벽이. 다른 데 가면 우리 봤던 문 뭐 있었어요? 저번 주에 처음에 봤던 광희문 옆에 성벽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거 그나마 이전에서 최근에 만들어놓은 거 흥인지문 원래는 옆에 다 연결돼 있고 거기만 열려 있어서 통행해야 되는데 흥인지문 옆으로 다 통행하죠. 또 뭐 봤어요? 해와문 여기도 그 옆에 큰길 나버렸죠. 숙정문 여기는 길이 나지 않은 곳이다 보니 예전에는 통행을 하지 않았던 문인데 오히려 요새는 전부 일로 통행을 하는 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천장에 아무 그림도 없는 거는 여기가 그렇게 통행을 위한 문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그런 장식 이런 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성벽이 온전히 보존된 것도 느끼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 사진 여기서 찍자고 하시네요. 서요? 네. 그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된 지붕도 있어요. 맞배 지붕이라 그래요. 그리고 앞에 뒤에 옆에 네 개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덧대서 지붕을 하면 팔짝 지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뒤에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그래서 맨 위에서 보면 이렇게 네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붕을 우진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진각 지붕에서 저기 위에 용마루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 지금 뭔가 인형을 만들어 놓은 이 선을 추녀마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녀마루에 저렇게 인물상도 있고 동물상 잡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잡상은 궁궐 건물 이거는 궁궐급에 해당하는 왕조의 상징 건물이죠.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런 궁궐 건물이나 사찰 건물에만 쓸 수 있어요. 잡상은 일반 민가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양반들도 그래서 저 잡상은요. 그 수호제 나오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개 하는 그 무리들 있죠.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 가서 저걸 보면 아 잡상들이 막 있거든요. 전각에 잡상의 개수가 그 전각의 지위를 말해줍니다. 저게 촛대바위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네 아니 모양이 촛대 같다. 그래서 촛대바위인데 이제 저 맨 촛대바위 맨 위에 보면 뭔가 돌로 정육면체 같은 돌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돌기둥이 일제가 박았던 쇠말뚝 뽑아내고 그 자리를 표시해놓은 표지석입니다. 저희가 여태 성북동 전망하면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전망은 아직 볼 전망에 비하면 더 좋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자연스럽게 연어촌 들어가게 종교 멘트리둥이 바라보 유명한 다 요런 부 raising 어차피 그 50 여름 50 50 초 50 56 45 저 백악마루에서 밑으로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머리 모양처럼 튀어나온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저 바위가 밑까지 보면 사실은 엄마 바위가 있어요. 엄마 바위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좀 같습니까? 이 바위에요. 이 바위에 튀어나온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보고 있고 이걸 그린 사람 정선이거든요. 정선이 그린 방향은 저 반대 방향에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뒤에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아암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나쳤던 숙정문에서 양쪽에 다른 식의 성벽들을 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 김홍도의 그림인데요. 이 김홍도의 이 제목은 부상도에요. 그래서 이 봇짐장수를 그려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도성벽부터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도성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쓰는데요. 이미 김홍도가 있었던 18세기 말이거든요. 그때 정조 때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벌써 태조 때의 성벽, 세종 때의 성벽, 숙종 때의 성벽이 이렇게 서로 다른 시기에 보수한 것이 보이던 그때를 그려놨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동안 각자가 있어도 각자가 잘 안 보였었는데 이리 와보세요. 각자성석이 다른 시기에 거하고 차이점. 우리가 어흥인지문 옆에 모아놨던 것도 보면 채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채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여장 안쪽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크기가 작아졌어요. 여기는 1, 2, 1 사태를 증언하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 2, 1 사태 많이 들어봤고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왔다더라. 1968년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이 아까 그 연천, 도봉산, 북한산 넘으면 계속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랬죠. 북한에서 이 청와대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학습하고 다 자기 군장을 메고 밤에는 뛰다시피 걷고요. 낮이 되면 산속에 숨어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연천에서 새벽에 이제 낮 동안은 숨어있어야 되잖아요. 새벽에 나무를 하러 온 형제들이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해버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방공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른 아침에 신발에 흙이 묻어있는 사람은 신고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수상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신고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이 김신조 무리도 저 애들을 죽여야 되나 의견이 분분했어요. 너무 어린 애들이니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라고 해서 너네들 절대로 우리를 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고 그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내려가서 당장 신고했죠. 잡은 거고요. 그 백악마루까지 우리가 올라온 게 거꾸로 계속 구간을 1번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구간은 97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바로 바깥에 있는 동네는 부암동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니까 북한산 바로 밑에 보이는 동네가 평창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창동은 당시에 조선 후기에 있었던 저쪽에 총용청이라는 군부대가 있었고요. 그 총용청의 군수 물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이죠. 식량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서 평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따 경복궁까지 내려가는 자하문로 창의문로 이렇게 길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전부 물길입니다. 그 물길을 따라 이따 걸어서 좀 내려가 보실 텐데 그렇게 물길이었던 곳들이 지금은 전부 복개가 돼가지고 길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이 여기서 내려가는 전부 물길이었던 거예요. 경복궁 옆에 삼청동 그 밑에 인사동 전부 물길이었습니다. 여기 인왕산에서 내려가는 옥인동길 전부 물길이어서 강남에 가면 길이 반듯반듯하고 좋은데 강북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 물길이어서 그래요. 여기서요. 이제 한 번만 더 지금처럼 가파른 길을 내려가시면 바로 창의문입니다. 창의문까지 조심해서 마지막까지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딱 긴장을 마음의 긴장을 풀면 다치시니까 조심하시죠. 이 사진이 옛날 창의문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저 문하고 같은가요? 여기 옆에 볼룩한 부분 그대로 있죠. 그래서 비록 저 왼쪽으로는 길 때문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문의 성벽이 쭉 이어진 건 숙정문이다 그랬는데 숙정문 문누는 또 70년대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이 창의문은 제자리에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어진, 있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의를 떨친다 그런 뜻의 이름인데요. 그러면 저 문이 저렇게 문누가 지어진 건 언제냐? 영조때입니다. 1720년. 영조때고요. 이 문이 왜 이렇게 의를 떨친다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 밖에 나가면 부암동. 그 부암동 쪽에 보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천이 흘러가요. 홍제천. 들어보셨죠? 그 홍제천에도 북한산까지 성을 쌓고 숙종 때 성을 쌓고 거기다가 문을 냈어요. 홍지문. 그러면 이제 그 개천가에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를 옹립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 세력들이 그곳에서 세검정이라 불리는 곳 아시죠? 그 세검정에서 칼을 씻었다 그래서 세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의를 다지고 이 문을 향해서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창덕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고 나중에 영조 때 그 인조반정을 기억하면서 인조반정 때 공신들 1등 공신부터 3등 공신까지 모두 52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영조가 직접 써서 저 안에다가 현판으로 걸어놨고요. 지금도 현판이 있어요. 예전 여기에서부터 물길이 쭉 있다고 그랬죠. 그 물길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선의 그림인데요. 이게 창의문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창의문 보이시나요? 창의문이 보이고 밑에 전부 골짜기죠. 이 골짜기가 지금 어떻게 볶게 돼서 사람 사는 골목으로 변했는지 이 물길을 따라 걸어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코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